자 오늘 할 게임은 갓 오브 곡괭이 3D 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게이미로써 이제 갓 오브 곡괭이 팬이 만드신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쉬운 버전하고 어려운 버전 두가지가 있어서 어려운 버전을 받았거든 어려운 버전은 어려운거 아니냐 아무튼 WASD를 움직이고 날 구해준 사람의 곡괭이를 얻었다 정신이 드나 엄마! 헉 뭐야? 어? 저기요 저기 에바야! 아니 내가 밟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게임이랑 나던데 실력으로 하는 게임이 아닌데 점프게임인데 이거? 지 누르면 돈준다고 어 뭐야 진짜네 에이 치트잖아 지키 누가 말했냐 사고 거슬리잖아 지키 지 한번만 버튼 한번만 누르면 14,000원이 되는데 그냥 걱정 없는데 아하하하 날라갔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아 아 지키가 참 피해서 칠수도 없고 안하는데 그쵸? 아 아 아 이런 이런 이거 왜 죽어? 안하셔도 될 겁니다 꼭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안 돼에에에에에 굴러 굴러요 아니 이거 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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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은 뭐뭐다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게임은 뭐뭐다 캠페인 게임은 고통이다 안 돼 지금 게임 질병 반대급보로 하는 느낌이라서 게임은 에스홀이다 하하하하 그런 거 안 된다고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게임은 친구다 왜? 친구가 없으니까 하하하하 긍정적인 거 생각이 안나와 게임은 치료약이다 힐링해주니까 힐링 힐링 평강등 하나 못 놓냐고 하하하하 왜? 인생에 태클을 거니까 하하하하 세번쩍팔 때 띠용 띠용 할 때 위로 갈때도 대신에야 머리가 머리가 하다나 게임은 고통이다 왜? 개못하니까 아이씨 바로 했는데 아 진병 맞는 거 같은데? 고통스러운데 게임은 후회다 왜? 개못하니까 하드 모드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밀려온다 왜 하드를 난 언제나 보통을 했잖아 영태야 형량송망 여기까지 와서 깨김 깨야 되는데 아 하고싶다 아 솔직히 아까부터 하기 싫었어 근데 여기서 이걸 까지 못 깨봐 치트까지 썼는데 개추한 겁니다 이건 아이씨 야 에바라니까? 아 두 대 맞으면 좋은 게 말인데? 돌을 이용해서 저기 위에 올라가라고? 요바에 올라가자 요바에 어? 너 설마 하하하하 아 이걸구만 아니이 뛰었는데 아니 컷실 끝나고 뒤돌아서면 죽었는데 이거 나 어딨어 나 꼈어 개이독 야스 야스 까버렸어? 에 맨날 맨날 실력을 안 깨고 어더걸스 깨니까 실력이 안 늘죠 니가 해봐 니가 지금 깨봐 영상으로 지금 찍어라 어? 어? 이 녀석이 이게 울메팔센데 깨깨깨깨깨깨깨 깨깨깨깨깨깨깨 깨깨깨깨깨깨 이건 좀 미치겠다